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레이저 크라켄 V3 프로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전 하이퍼센스 버전에서 알아봤듯이 마이크 성능이 꽤 준수한 편이었습니다. 다만 프로 버전은 무선 연결 방식이라서 노이즈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만 잘 해결했다면 분명 게이밍 헤드셋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텐데요. 지금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한가요? 이 제품은 단일지향성 캡슐을 활용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변 소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주변 소리 저감 기능을 켠 상태와 끈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단일지향성 캡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음성 선명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음성 선명도는 번역과 설명이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. 소프트웨어에서는 원치 않는 소음을 제거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그랬듯이 주변 소리가 효과적으로 제거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 소음이 제거된다기보다는 목소리 톤이 바뀐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. 100으로 설정하면 목소리의 왜곡이 발생하지만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으며 10으로 설정하면 쨍한 느낌이 사라지고 풍부해지지만 선명함은 떨어지게 됩니다. 확실히 아날로그나 USB 방식에 비해서 배경에 깔리는 노이즈가 많은 편입니다. 소리가 입력되지 않을 땐 신호를 차단하여 노이즈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소리가 입력되는 순간부터는 배경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 덕분에 노이즈를 걱정하여 마이크를 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목소리와 함께 섞이는 노이즈는 의사소통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. 그리고 보이스 게이트는 음역대를 달라내는 게 아니라 데시벨로 소리를 걸러내는 방식이라서 잘 설정한다면 품질 저하 없이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설정값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최적의 세팅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최상급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무선 헤드셋이 이 정도면 꽤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끝